나이키 에어맥스 1g 안녕하세요. PGA 클래스의 골프엠이시다 이병욱입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클럽 리뷰를 해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클럽은요. 야마하사에서 출시한 RMX 파워 포지드 아이언입니다. 멋있게 빵 들어가면 좋겠지만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클럽이 야마하, RMX 파워 포지드라는 아이언입니다. 역시 7번으로 제가 이미 테스트를 했고요. 여러분들 이름에서도 눈치를 채셨겠습니다만 단조 클럽입니다. 그리고 올해 2019년도에 신제품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신으로는 RMX 118 아이언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슷한 구조긴 한데 거기에서 좀 더 치기 쉬운 방향으로 개선이 되어서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클럽은 오직 한국 골퍼들을 위해서 출시가 되었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야마하사에 관련된 한국에 있는 분들이 다양한 의견을 수집을 해서 아마 일본 측에 전달을 했을 거고요. 본사에서 그 디자인에 좀 반영을 한 게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지금 이 클럽을 받아 봤는데요. 저는 받자마자 무슨 언박싱을 하고 비닐을 벗기고 그렇게 해서 리뷰를 하진 않습니다. 물론 제가 전에 리뷰를 했던 클럽은 이미 데모 클럽을 갖다가 사용을 해 봤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건데요. 사전에 이 클럽은 지금 받은 지 한 2주 정도가 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7번 아이언, 5번 아이언, 9번 아이언, 샌드웨이지는 이미 이 비닐을 벗겨서 사용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뷰라는 건 물론 제가 여러분들께 이 클럽에 재원을 전달을 해 드리고 이러한 특징이 있으니까 이렇게 나올 겁니다 라는 정보를 드려도 되지만 제가 이제 리뷰를 최근에 시작을 했잖아요. 리뷰를 최근에 시작하다 보니까 리뷰를 해야 되겠다고 결심한 그 회사에서는 저한테만 보내는 게 아니에요. 이미 꽤 유튜브라든지 SNS 영향력 있는 프로님들한테 보내서 이미 리뷰가 상당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분들이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 한번 들어봤는데 저는 그런 느낌보다는 실제로 프로로서 쳐보니까 어떤 성격을 좀 띄고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어떠한 골퍼에게 그 느낌을 전달해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이렇게 리뷰를 준비해 봤습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리뷰이기 때문에 이 클럽에 대한 좀 느낌은 드릴 필요가 있겠죠. 지금 제가 들고 있는 건 7번 아이언입니다. 7번 아이언이고 여러분들 이렇게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러한 디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단조 클럽이고요. 단조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깔끔한 그런 느낌이 들죠. 이 쇠 색깔도 그렇고 그 다음에 아무래도 좀 연한 연철일 거예요. 그래서 상처도 좀 잘 받을 수 있는 아주 섬세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클럽입니다. 야마하 클럽은 제가 처음으로 이렇게 리뷰를 해 드리는데 실제로 저는 오토바이에서는 MT 시리즈도 있고 피아노도 있고 야마하 스피커도 음향기기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야마라는 회사가 기술력이 좋은 건 사실인데 오토바이에서도 그 섬세한 그런 느낌 그리고 안정성을 굉장히 잘 만드는 걸로 이름이 알려져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러한 기술도 참고를 해서 사용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클럽을 봤을 때 좀 치기 쉬울 것 같다 그런 느낌이 듭니다. 야마하 클럽은요. 저도 기본적인 내용은 알고 있죠. 워낙 광고를 또 많이 하니까 뭐 인프레스 라인이 있고 RMX, 리믹스 라인이 있는데 인프레스 라인은 초중급자 그리고 RMX 라인은 중상급자를 위한 그런 라인이라고 잡혀있는 건 제가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제로 제가 클럽을 받아서 쳐보는 건 처음입니다. 그래서 파워포지드 아이언 이게 한국인을 위해서 특별히 제작된 그런 클럽이라고 하는데 이 전 클럽인 118 또는 유사한 218 클럽들은 지금 현재도 일본에서 전 세계적으로 여전히 판매되고 있는 그런 클럽이라고 합니다. 7번 아이언은 로프트가 30도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스틸 샤프트보다 제가 지금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들고 있는데 그라파이트 샤프트가 4분의 1인치 정도 길이가 깁니다. 아무래도 성능이 스틸은 좀 정확하게 치는 거고 그라파이트는 거리를 내겠다는 그런 의도가 강하기 때문에 길이가 좀 긴 거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이 감안을 하셔야 되겠고요. 이 TMX519라는 아이언을 직접 생산을 해서 OEM으로 여기에다가 채택을 하고 있습니다. 야마하 표시가 되어 있고요. 저는 이 클럽을 봤을 때, 쳤을 때 어떤 느낌도 중요하지만 이 클럽이 어떠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느냐 굉장히 좀 궁금해하는 편입니다. 단조체는 여러분 아시잖아요. 단조와 주조는 다르죠. 단조는 두들겨서 만지는 거, 포지드라는 거 그래서 두들겨서 만드는 뭐 사람이 두들든 기계가 두들든 아무래도 기계가 두들겨서 대량 생산을 하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주조체는 이렇게 틀에다가 거푸집에다가 쇠를 부어서 그렇게 생산을 해내는 타입인데 아무래도 요즘에는 포켓 캐비티라고 해서 이 뒤쪽에 포켓 모양을 만들어서 좀 탄성을 좀 더 강화하는 그런 느낌을 많이 주는데 이 클럽은 파워포지드 아이언은 그냥 평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포켓 캐비티 형은 아니고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면 대체로 좀 많이 나오는 클럽들이 요즘에 나오는 클럽이 이렇게 아래 부분에 퉁퉁하게 해서 아래 무게 중심, 그러니까 즉 스윙을 할 때 클럽이 확 뒤집어지게 확 뒤집어져서 상승 효과가 좀 좋아서 탄도를 확보할 수 있는 저중심 설계를 하는데 여기는 그 앞쪽에만 그 무게가 걸려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왜 그런 겁니까? 그랬더니 앞쪽이 무거우면 뒤쪽이 날리잖아요. 그런데 앞쪽이 가벼우면 팍팍 돌면서 훅이 발생을 한대요. 그래서 이 앞쪽에 무게를 중심으로 주면 딱 찍히고 이 뒤가 약간 날리는 확 날린다기보다는 그래도 같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러한 성능을 발휘를 하면서 이 좌우 균형을 맞출 수가 있더라 그런 과정 속에서 이 관용성도 굉장히 좋게 만들었다고 하는데 늘 그렇듯 사람이 느끼기에 얼마나 그렇게 와 닿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쳐봤을 때는 그게 뭐 그렇게 확 기술력이 느껴지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그냥 원하는 구질이 쳐졌거든요. 그런데 저는 개인적으로 만약에 앞에 무게중심, 저중심 설계의 앞쪽에 무게를 뒀다면 저는 이 클럽을 사용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훅 드로우를 굉장히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공을 감기는 걸 좋아하는 골퍼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이 앞쪽에 무게가 있는 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고 난 훅 나는 게 너무 싫어, 난 똑바로 나가는 게 좋아 하면 방향성 면에서는 훨씬 더 좋은 쓰임으로 여러분들에게 사랑을 받을 그런 클럽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제가 지금부터 몇 개 쳐보겠습니다. 샤프트는 50g 그라파이트 샤프트에요. 50g이고 이 클럽의 특징이 볼이 좀 상승을 하는 게 굉장히 좋다. 이 저중심 설계가 어떤 클럽보다도 좀 뛰어나기 때문에 굉장히 볼이 잘 뜬다. 이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일반 클럽으로 사용을 했을 때 보통 한 18도에서 19도 정도의 샷을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 클럽 7번화연으로 쳐 보겠습니다. 쭉 올렸는데 하이드로우가 잘 나왔어요. 그래서 제가 평소에 치던 대로 쳤습니다. 그랬더니 지금 18.3도 정도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쭉 올려서 지금 그렇게 세게 치고 있지는 않아요. 툭툭 때려보면서 어느 정도의 느낌이 있는지 지금 19.2도 정도가 나왔네요. 자 평범하게 또 가서 좀 이번에는 약간 올려봤는데 살짝 밀리네요. 살짝 밀렸습니다. 일부러 올려봤는데요. 지금은 20도 정도. 그러면 저한테는 역시 20도까지 치면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클럽은 아니다. 가지고 들어오려면 이 정도로 쳐야 되는데 이 정도 탄도가 가장 저한테 적합한 거죠. 그리고 제가 평소에 치는 165m 정도면 19.25도. 글쎄요. 뭐 높게 날아가는 이 설계에 의해서 공이 높게 뜬다. 그래서 너무 그린에 잘 쓴다. 그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냥 탄도는 정상적으로 높게 나오는 편이고요. 왜냐하면 그래파이트 샤프트 킥 포인트가 대체로 로우킥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샤프트가 연한 경우에는 여기 킥 포인트 샤프트가 딱 있으면 뭐 미들킥 하이킥 로우킥 그렇게 있는데 로우킥으로 들어갈수록 팍 튕겨주는 힘에 의해서 볼이 상승시켜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이 역시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로우킥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들 로우킥. 그래서 아예 밑에가 아니라 중간과 아래쪽 사이에 킥 포인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띄우는 역할을 하는데 뭐 탄도 굉장히 잘 만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음 저는 이제 그 볼을 감는 걸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악성 훅을 한번 내보겠습니다. 악성 훅을 치는데 들어가면 어떡하지? 악성 훅을 냈는데 제가 평소에 날리는 것보다 막 좀 사납게 날아간다는 그런 느낌은 없네요. 자 그리고 이 샷을 응용을 해서 로우 드로우 아니면 로우 훅 푸시 훅 정도 이런 느낌으로 했을 때 오 잘 받아줘요. 뭐 지금 모양 자체에 제가 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잘 받아줍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보통 샷을 할 때에는 그런 말을 많이 하죠. 무조건 공만 때려서 보내려고 하지 말고 내가 어떠한 그림을 그리고 싶은지 앞쪽에 있는 지금 뭐 스크린 골프에서는 이게 캔버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밖에 나와서 그 자연도 내가 그림을 그리는 곳이다 라고 해서 샷을 한다면 글쎄요 여기에서 한 요정도 회전하다 말아서 한 페이드를 쳐볼까요? 그러면 페이드를 친다고 하면 약간 슬라이스가 나야 될 거예요. 앞쪽이 딱 버텨 주니까 그런데 제가 원하는 각도대로 페이드도 들어옵니다. 와 저는 지금 사실은 노컷으로 계속 지금 친 건데 여러분들께 말씀드린 대로 거의 퍼포먼스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클럽은 밸런스는 굉장히 좋은 클럽인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스윙 웨이트를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D1이다 D2다 그런 무게감이 느껴지는 게 있거든요. 헤드 쪽이 무거울수록 더 스펠링이 내려가면서 숫자도 올라가는 가벼우면 C로 올라가고 무거우면 D로 해서 스윙 웨이트를 재는 장비가 있는데 스틸샤프트 같은 경우는 D3까지도 나와요. 이 클럽은 D0부터 미드라이언까지는 D0 그 다음에 쇼다이언 갈 때는 D1 그리고 쇼다이언 가서는 D2 정도 거기가 좀 무거운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고 스틸샤프트 같은 경우는 쇼다이언 갈수록 D3까지 묵직한 그런 느낌까지 주는데요. 제가 이번 리뷰는 그라파이트를 해보겠다고 해서 그 야마 쪽에서 저한테 이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보내줬습니다. 일단 퍼포먼스 면에서는 굉장히 우수합니다. 근데 제가 그 골프클럽을 리뷰를 할 때 느끼는 게 아 정말 고민이 그거예요. 이 클럽은요. 뭐가 좋지 않아요. 라고 하기에는 기술력이 너무나 상향평준화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글쎄 모르겠습니다. 자체 기술력이 좋은 건지 아니면 모든 클럽을 가져와서 뜯어보고 무게 재보고 해서 그것들을 따라하는 건지 그런 건 모르겠는데 대체로 성능들이 좋아요. 치면은 뭐 크게 편차는 없습니다. 근데 제가 클럽을 리뷰를 하고 성능을 테스트할 때는 일단 샷메이킹을 먼저 해봐요. 샷메이킹이라는 건 뭐냐면 제가 드로우를 치고 싶으면 드로우를 치고 페이드를 치고 싶으면 페이드를 치고 이러한 것을 했을 때 괜히 거추장스럽게 골프채가 안 따라와서 그러한 퍼포먼스가 나오지 않을 때 좀 약간 신경질이 나면서 짜증 섞인 그런 느낌이 확 들거든요. 그런데 이 RMX 파워포지드 아이언은 일단 퍼포먼스 면에서는 합격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근데 이 RMX 라인을 받으면서 어 아니 그 좀 어려운 클럽이라고 안 했나요? 그리고 상급자용이라고 안 했나요? 하고 딱 받았는데 헤드가 딱 어드레스를 했는데 이만하게 보이는 거 딱 봤더니 와 이거 뭐 헤드가 왜 이렇게 커? 아니 뭐 좀 솔도 되게 넓고 그런데 이거 왜 이렇게 크지?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그런데 아 이거 좀 부담될 수 있겠다. 그리고 저항도 많이 걸려서 스피드도 안 나올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을 하고 딱 놨는데 사실은 어떤 심적으로 뭔가 크다고 생각이 되면 아 이거 저항 많이 걸릴 것 같은데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 앞에서부터 뒤는 꽤 긴 편이에요. 이 실제로 공을 맞추는 이 타구면을 좁혀서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렇게 커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막 클럽이 커 보이지 않아요. 불편할 정도로 여러분들이 뭐 RMX 파워포지드 아이언을 소개를 받았을 때 야 그거 해도 너무 크잖아. 그래도 그렇게 불편한 정도는 아니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보셨을 때 이게 지금 논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똑바로 났을 때 Offset이 좀 되어 있죠. Offset이 되어 있는데 Offset도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딱 정말 많이 꺾인 애들은 이렇게 빡 꺾여 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무슨 골프채인지 무슨 곡괭인지 그걸 모르겠네 홈인지 모르겠네 그렇게 생각이 되는데 근데 적당히 안쪽에 들어오는 너무 날카로워서 못 치겠다 그런 느낌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솔를 보면 가까이서 보면 이러한 느낌 어때요? 약간 색이 색깔이 다르죠? 솔를 보면 이 앞쪽의 색깔과 이 위쪽의 색깔이 다르죠? 이게 단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중솔이에요. 그러니까 뒤쪽에 번쩍번쩍하는 곳을 빼놓으면 진짜 칼날 같은 거죠. 진짜 이 만큼까지는 날카롭고 이쪽을 파고 들어갈 수가 있는데 보통 무른 땅이라든지 그런 데서는 완전히 손톱이 너무 기네 그런 데서는 들어갈 때 팍 박히는 수가 있거든요. 들어가고 가파른 각에 그 솔부분이 탁 튕겨주면서 이 클럽을 튕겨 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 쪽에 박히는 일이 없다. 그래서 과감한 다운블로우 스윙도 할 수 있다. 즉 전체적인 메시지를 합쳐보면 일단 똑바로 나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솔 넓게 해서 잘 빠지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행여나 다운블로우를 할 때 넓어도 팍 박힐 수 있는 것을 튕겨나게 해서 굉장히 실수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아이언으로 설계를 했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지금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7번 아이언을 테스트했을 때는 이제 그런 느낌으로 제가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오버나이언을 한번 제가 쳐 볼게요. 뿅! 이제는 오버나이언을 들었습니다. 다시 클리어를 시키고 오버나이언을 치는데 사실은 제가 연습을 할 때 미드나이언까지는 상관없는데 제가 그라파이트를 선택하는 기준이 있어요. 그라파이트를 선택하는 기준이 뭐냐면 물론 강한 체면 좋지만 요즘은 그라파이트의 기술력이 워낙 발달해서 정말 세게 휘둘러도 다 따라오거든요. 정말 세게 휘둘러도 팍 떨고 클럽이 뒤틀리는 그런 느낌이 별로 없는데 오버나이언을 치면서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제가 연습을 할 때 그런데 먼저 세게 한번 쳐 볼게요. 세게 치면 드로우를 친다고 쳤는데 약간 여기서 파닥 떠는 느낌으로 인해서 공이 약간 밀리는 그런 느낌을 줘요. 또 이번엔 제가 의도적으로 닫아 보겠습니다. 치는 순간에 의도적으로 닫았어요. 그래서 쳤더니 지금 한 209정도 나가네요. 지금 오버나이언이 저 정도 거리가 나가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의도적으로 딱 덮는다는 느낌을 가지고 왔더니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이 클럽은 디자인에 굉장히 충실하다고 볼 수 있어요. 다른 클럽은 아까 첫 번째 친 느낌으로 쳤으면 거의 이런 스트레이트나 스트레이트 드로우 구질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지금 같은 첫 번째 구질 같은 경우 우측으로 밀렸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클럽은 이렇게 따라와야 되는 게 여기에서는 묻어두고 있기 때문에 일종의 저 같은 골퍼에게는 좀 관용성으로서는 그렇게 좋지 않다. 그러나 훅 때문에 고생하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좋은 그런 성능을 발휘를 합니다. 그리고 사실 첫 번째는 뭐 그런 페이스적인 측면도 있었지만 이 그라파이트 특성상 나중에 못 쫓아오는 그런 느낌이 강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라파이트 샤프트를 쓸 때는 마구잡이로 스틸샤프트를 쓰는 게 아니라 얘가 어디쯤 오는지 클럽 헤드가 어디쯤 오는지 느끼면서 이런 식으로 가속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팍! 한 번 떨어요. 그러니까 스윙을 할 때 여기에서 순간 동작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그라파이트 샤프트는 조금 부담스러울 수는 있겠네요. 그런데 여기에서 와이드하게 전체적인 스윙 패턴이 등속이다. 이런 식으로 등속 패턴에 스윙을 하는 분들에게는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다시 쭉 가고 등속으로 들어오라고 쳐보겠습니다. 등속 등속 쭉 해서 확실히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아요. 확실히 생각만큼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좀 감아 때리는 걸 굉장히 선호하는데 그냥 어느 정도 제가 평소에 이 정도 감으면 들어오겠지 라고 할 때는 이 클럽 헤드의 디자인이 영향을 주는 것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롱아이언 쪽에는 헤드스피드가 워낙 빠른 분들은 전체적인 클럽으로 봤을 때 좀 뭐랄까요 스틸샤프트 쪽을 저는 권하고요. 스틸샤프트는 무거운 거 안 쓰셔도 되잖아요. 그래서 75g 아니면 85g 정도 쓰셔도 되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충분히 선택의 폭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드레스 했을 때는 진짜 편해 보여요. 진짜 치기 편해 보입니다. 넙적 해가지고 왠지 잘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우측으로 딱 도는 건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결과를 저한테 주는데요. 지금 한 일주일 정도 쳐봤는데 이런 현상이 꼭 근데 이제 오버나이언 부터 나오는데 오버나이언에서 그게 좀 나옵니다. 만약에 제가 이 클럽셋을 선택을 한다고 하면 오버나이언 대용으로 아마 유틸리티 클럽을 선택을 해서 플레이 할 것 같아요. 왜? 다른 아이언들은 밸런스가 너무 좋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9번 아이언까지 하기에는 시간이 좀 많이 걸리고 샌드웨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뿅! 제가 지금 샌드웨이지를 들었는데 보통 시리즈로 나오는 클럽들을 보면 전체적인 디자인 패턴을 맞춰야 되기 때문에 괜히 5번 아이언 7번 아이언 그런 거하고 다르게 샌드만 생뚱맞게 팍! 날카롭게 깎기가 좀 어려운가봐요. 역시나 이 클럽도 뭉뚱하게 지금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런데요. 생긴 거하고 다르게 굉장히 이제 사실 샌드웨이지의 생명은 풀 스윙이 아니라 그린 주변에서 옆으로 치는 능력이 얼마나 좋냐 하거든요. 그냥 풀 스윙을 쳤을 때는 이건 잘 들어오잖아요. 드로우로 제가 치고자 했을 때 100m 정도 치니까 정도 들어왔고 그런데 이상해. 오버나이언만 자꾸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 전체적으로 딱 피니쉬를 만들어 놓는 이런 형태로 했을 때 딱 가면 클럽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샌드웨이지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스윙 웨잇이 D2가 나오거든요. 근데 D2는 보통 일반적인 클럽을 쓰는 경우 뭐 힘쓰는 사람들은 무게감도 헤드 무게를 느끼고 싶은 사람들은 일반 미드라이언 D3 막 더 밑으로 치는 사람들도 있어요. 개인의 취향이니까. 그런데 이 샌드웨이지는 굉장히 가벼운 느낌이 들어요. 그린 주변에서의 플레이는 어떤 스윙 스피드보다는 클럽 무게를 느끼면서 퉁퉁 쳐주는 그런 느낌을 저는 선호하는 편인데 그런 걸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이 헤드가 다소 가볍게 느껴진다. 이 클럽이. 그럴 때는 이 뒤쪽에 충분한 공간이 있으니까 납 테이프를 좀 붙여서 일반 뭐 유명한 타이틀리스트 웨지 클립랜드 웨지 요즘 좋은 웨지 켈로웨이 웨지 그런 웨지들 되게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웨지들에도 굉장히 밸런스가 좋게 나와도 오히려 납 테이프를 붙이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납 테이프를 붙여서 스윙 웨지를 좀 늘려주는 그런 패턴으로 하신다고 하면 굉장히 생각한 대로 퍼포먼스가 나올 것 같아요. 여기에서 이것도 지금 생각한 것보다 클럽이 너무 가벼우니까 제가 원하는 지점에 떨어지진 않아요. 다운스윙 때 좀 신경 써야 되는데 심지어 잘 들어간 것 같을 때는 공이 좀 맞은 느낌이 좀 적어요. 그래서 이 샌드라든지 어프로치 웨지까지는 약간 납 테이프를 붙여서 여러분들이 무게를 조정을 해야 된다라는 그런 느낌이 있을 것 같은데 오히려 스틸샤프트는 D3까지 나오거든요. D3까지 나오니까 여러분들이 그걸 좀 참고하셔서 조정을 하신다면 꽤 쓸만한 아이언 같습니다. 그리고 가격대는 지금 스틸샤프트가 뭐 제가 보니까 160만원대에서 팔리고 있는 것 같고 아마 그라파이트는 한 2, 30만원이 더 비싸겠죠. 160만원에서 200만원 그 사이에서 이 8개의 아이언 5, 6, 7, 8, 9, 피칭, A, 그 다음에 샌드웨이지 이렇게 8개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선택을 하셔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은 일반적으로는 118 아이언 이전의 아이언 118 아이언 그리고 218 아이언을 비교를 해서 분석을 해 주신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야마하사에서 최근에 이 클럽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클럽들은 사실 받아놨어요. 그것도 리뷰를 한번 확인할텐데 먼저 이게 신상품이니까 신상품을 먼저 알려드리는게 맞다 라고 생각도 했고 또 그쪽에서 그런 요청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정도로만 제가 리뷰를 해드리면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이 색깔 샤프트 색깔이 좀 구려요. 아저씨 색깔 같아. 뭔가 좀 고급스러운 느낌입니다. 헤드는 참 영롱하고 바짝 바짝 빛나면서 그런데 만약에 여기에 스틸샤프트가 꽂혀 있다면 굉장히 예쁠 것 같아요. 디자인 때문에 신경쓰시는 분들 자동차를 탈 때 성능보다는 이 차 색깔의 시트 색깔에 신경쓰시는 분들은 다시 한번 호불호가 있으니까 이 색깔을 좋아하는 분이고 저는 이 색깔을 좋아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호불호가 있는데 검정색, 흰색, 빨간색의 조합으로 만들어진 샤프트가 어떤 느낌이냐면 뭔가 그냥 공장에서 찍어낸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 샤프트에 대한 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한 가지 더 생각이 났네요. 대체로 요즘에는 어떤 추세냐면 일본클럽은요. 여기 야마하에서 골프라이드에서만 만들어 온 것 같아요. OEM 방식으로 생산이 주문 방식으로 생산이 된 것 같은데 야마하라고 이렇게 찍혀 있습니다. 야마하라고 이렇게 찍혀 있는데요. 자, 또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야마하라고 찍혀 있는데 중요한 건 요즘에 그립은 립 그립이라는 게 있어요. 립 그립이라는 건 뭐냐면 라운드 그립이 있고 그립 모양이 동그래 가지고 원 모양이 있고 립 그립은 좀 모양을 과하게 표시하면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물론 거의 티가 안 나요. 이렇게 보면 립 그립인지 라운드 그립인지 유관상으로 봐서는 몰라요. 딱 잡아보잖아요. 이렇게 딱 잡아보면 어 이거 불편해. 그런데 이렇게 돌려보면 그냥 막 흔들고 눈만 감아도 이렇게 눈만 감아도 딱 잡히는 부분 잡으면 정확히 잡혀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어 내 그립은 라운드 그립이야. 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립 그립을 쓰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립 그립을 좋아합니다. 약간 위아래로 이렇게 둥근 그런 그립을 좋아하는데 왜냐하면 늘 그립을 일정하게 잡을 수 있다. 같은 느낌으로 그러한 장점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떤 샵메이킹을 하기 위해서 스트롱 그립과 뉴트럴 그립으로 팍 오가는 사람들은 좀 퍼포먼스를 내는 데 좀 제한이 되지만 나는 그립을 일정하게 늘 잡을 거야. 라는 사람들에게는 립 그립을 잡는 게 좋은데 이 RMX 파워 포지 다이언은 립 그립으로 꽂혀 있어서 그립을 늘 일정하게 잡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린다면 일단 비거리가 보통 일반적인 시중에 나와 있는 클럽들 보다는 한 클럽 정도는 더 나간다. 라고 하는데 제가 워낙 그라파이트 아이언을 선호하기 때문에 제 비교군들은 대체로 다 그라파이트 아이언이에요. 그래서 그런 클럽들에 비해서는 딱히 더 나가는 그런 느낌은 아니지만 일단 그런 클럽들 자체가 이미 많이 나가는 클럽들이에요. 그래서 길이도 일반 스틸샤프트보다도 더 길고 그다음에 그라파이트 특성상 한 클럽 정도는 더 나간다. 이 RMX 파워 포지 다이언을 선택을 하실 때 나는 좀 정확하게 높이 띄워서 딱딱 세우고 싶다. 나는 힘이 좋으니까 그런 분들은 스틸샤프트를 선택을 하시고 그리고 뭐 약간의 오찬이 있어도 내가 힘이 부족하니까 무언가의 도움을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실 때에는 이 클럽파이트 아이언을 선택을 하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리뷰를 할 때는요 여러분께도 지난번에 제가 뭐 제 채널은 이렇게 보시면 좋습니다. 라고 해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돈을 받고 리뷰를 하진 않습니다. 하지만 무료는 아니에요. 제가 리뷰를 하는 아이언은 무조건 그걸 저한테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랫동안 쳐 봐요. 최소한 일주일 길게는 2주 정도까지 쳐 보고 그 다음에 그 느낌적인 느낌을 전달해 드리기 위해서 리뷰를 하기 때문에 이건 제꺼? 그래서 제가 또 제 후보군으로 세워놓고 필요할 때 쓸 수 있는 그런 클럽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과감히 클럽 추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헤드 굉장히 예쁩니다. 샤프트 여러분들의 호불호에 따라서 나뉠 수 있고요. 그립 부분 립그립 그리고 딱 붙는 이 촉감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저와 같이 약간 드로우나 훅을 선호하는 분들에게는 이 앞에 무게중심이 좀 거추장스러울 수 있겠습니다만 나는 너무 공이 좌우로 날리고 일관성이 없어 라는 분들에게는 이 관용성 forgiveness 라고 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성능이 좋다는 걸 제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야마하 RMX 파워포지드 아이언 2019년도에 출시가 됐는데요. 여러분들에게 추천합니다. 물론 구입하시기 전에는 가까운 골프샵에서 시타를 해보시고요. 나에게 맞는 샤프트까지 선택을 하셔서 구입을 하시면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에도 여러분들이 궁금해하실 클럽 그런 용품을 가지고 또 리뷰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PGE 클래스 A 골프의 미치다 이병옥이었습니다. 축제 교동 . ajob . . . . . 감사합니다.